박수와 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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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생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느낌이 드는데요. 오늘 성경씨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전에 라디오 즐거운 오후 할 때도 몇 분 뵀었는데 오랜만에 봬도 정말 똑같은 이 얼굴. 성경씨 그는 누구인지 우리 박지원 리포터가 멋지게 한번 소개해 주시죠. 저도 뭔가 카사노버가 된 것 같은 느낌입니다.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로트를 틀어줘 오늘 초대 손님은 성경씨입니다. 경북 문경 출세 호텔 경영학을 전공해 젊은 시절 사업가로서의 삶을 살던 큰은 2006년 제1회 문경세제 가요제 대상 수상으로 가수의 길을 선언. 이후 2010년 좋은 날이 올 거야. 2012년 막가리. 2014년 카사노바. 2017년 밥을 한번 살까 등을 발표하며 트로트계의 밥 잘 사주는 카사노바 같은 남자로 자리매김하며 성인 가요계의 주목받는 남자 가수로 성장합니다. 신유, 박현비, 박구현 등 비슷한 또래의 가수들이 다 잠가가는 것을 묵묵히 지켜보며 노래만 전열맞던 그는 2014년 대한민국 사회공원대상 2015년 대한민국 세종대왕 나눔공사 대상 등을 수상할 정도로 평소 더하기나 곱하기보다 나누기를 좋아하는 가수. 노래면 노래, 나눔이면 나눔, 리포터면 리포터, 못하는 게 없는 남자. 그는 바로 가수 선경. 이 부담스러운 소개를 옆에서 견뎌내셨습니다. 밥을 한번 살까. 어디 어디 가져간 것 같은데. 밥을 한번 진짜 사셔야 될 것 같은 부담스러운 소개. 이 소개를 옆에서 들으니까 부담되네요. 선경씨와 함께하고 있는데 벌써부터 라이브챗으로 많은 분들이 들어오고 계십니다. 우리 소리종사님께서는 벌써 선경씨가 밥을 산다고 아직 안 사는 이유는 뭔가요? 왜요? 센스 있게 이렇게 팬들이 보내주고 계신데 아까 선경씨의 소개를 쭉 들었을 때 저는 일단은 문경이 고향이시구나. 이걸 처음 알았고 문경세제의 가요제로 등용을 하셔서 고향에서는 꽉 잡으신 분이다. 어린 시절이 그래서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네. 어린 시절 선경이는요. 노래를 선생님이 항상 시켰어요. 매일. 아 그래요? 춤시키고 노래시키고 근데 저는 또 그냥 시킨다고 해서 그냥 다 한 것이 아니라 항상 저 선생님이 약속을 했죠. 선생님 제가 노래를 부르면 뭐 해줄 겁니까? 아. 그 정신이. 그러네. 거래 거래. 친구들이 선경이가 노래 부르면 고무줄하게 해주세요. 선경이가 노래 부르면 축구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제가 그런 제의를 하고 노래를 부르고 또 다음 시간에 체육시간이나 뭐 줄넘기 뭐 그리고 또 고무줄 뭐 이런 거 하는 시간으로 다 바꿔주고 속이 알찬 분이네요. 맞아요. 네. 심지어 그렇게 해서 인기로 학생회장까지 세상에. 공부하고 상관없더라고요. 그 인기 가지고. 대단한 분은 모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시절부터 끼가 다분하셨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호텔 경영을 전공을 하시고 사업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사업이라고 그러니까 장사? 장사? 고창한데요. 장사를 했는데요. 어머니의 영향이 컸던 것 같아요. 어머니가 오랜 장사를 하셨는데요. 한 30년 정도 요식업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가업을 물려받고 싶어서 제가 이제 젊은 CEO가 되겠다. 부품 꿈을 딱 갖고 이제 시작을 했죠. 그런데 이제 궁금하게 물어보세요. 잘 안 된 건가요? 결과는 참 잘 됐는데요. 그래요? 상가 번영회에서 노래자랑을 하는 바람에 제가 이제 거기서 인생의 전환점이 생겼죠. 아 그래요? 그러니까 장사를 하시다가 잘 안 된 게 아니라 잘 되고 있었는데 그 번영회 노래자랑에 나갔다가 야 이거는 도저히 발탁이 안 되면 안 되는 실력이구나 이런 얘기 들으신 건가요? 번영회에 가서 노래를 딱 부르고 저는 장사를 해야 되니까 집에 왔어요. 왔는데 1등 발표를 했는데 제가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때 상금 금일봉이 나왔는데요. 그걸 저희 외할머니가 가져오셨어요. 그래서 저는 상금을 보지도 않고 할머니 같이 오신 분들하고 국수 사서 드세요. 그런데 그 금액이 상당히 컸던 거예요. 그래서 마을 잔치를 해버린 다음에 그다음에 일파만파 소문이 짠. 그 집 손주가 노래를 잘하더라. 그래서 그때부터 마을 가수 났네. 장사는 뒷자리에 놓고 노래자랑만 매번 참가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가수의 길로 그렇게 됐군요. 진짜 멋지네요. 우리 김범용 씨랑도 인연이 있다고 들었어요. 김범용 씨도 그렇고 친한 가수 동료 후대들이 많다고 들었거든요. 제가 기억하는 것만도 옛날에 라디오 나왔을 때 우리 써니, 규진, 신유 씨 5인방으로 활동도 하고 이랬던 것 같아요. 박구윤 씨까지. 82년 제가 개띠인데요. 그 개띠 친구들이 신유, 박구윤, 박현빈 많은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인데 그 중에서 가장 각별한 친구는 박구윤이라는 친구랑 많이 같다리 계시네요. 처음에 제가 데뷔하고 나서 이 친구가 반짝이 의상을 입고 노래를 부르고 푸니고라는 노래를 불렀는데 이게 대박이 났거든요. 그래서 제가 심지어 반짝이 의상도 비슷한 옷가게 가서 맞춰 입고 그리고 노래를 어떻게 부르면 잘 부를 수 있어? 물어보니까 이 구윤이라는 친구가 노래방에 가서 저 연습도 시켜주고 그리고 무대 매너는 이렇게 하는 거야. 그리고 어머니한테 사랑받으려면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제가 노래를 부를 때는 제 눈이 없어집니다. 거의 반달 웃음. 박구윤씨한테 배웠어요. 저 친구 노래 부를 때 눈이 없어지거든요. 박구윤씨도 아버님도 작곡하시고 하니까 집안에 피가 좀 있거든요. 이 방송을 박구윤씨가 봤으면 좋겠네요. 보는데 못 본 척 하더라고요. 오늘은 반짝이를 빼고 오셨어요. 이제 좀 달라 보이려고 아 약간 차별화를 들으려고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 성락씨가 재주가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트러프트뿐만 아니라 발라드도 잘 하시고 또 이 개인기 성대모사를 그렇게 잘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성대모사? 오늘 뭐 부담 주시려고 막 몰아가는데요? 그게 아니라 라디오 프로그램 진행을 꽤 오래 했는데요. 거기 사연 읽어주는 남자였어요. 사연을 보내주면 제가 흉내를 내면서 했는데 5살짜리 꼬마 아이를 둔 어머니 사연이었는데요. 저희 아이가 유치원에서 나비아라는 노래를 배워왔어요. 엄마 저 유치원에서 나비아 노래 배웠어요. 나비아 나비아 너를 부르던 얘가 이러니까 옆에서 하동규 씨 하동규 형대를 내면서 아니 애가 부른 나비아? 그러니까요. 나비아 그걸 생각했는데 옆에서 제가 나비아 이런 얘기도 있고 재주꾼이시네요. 중간중간 설명하다가 이선균이다 그리고 아침에 인사할 때 뭐 이제 한석규 씨 아침에 인사할 때 안녕하세요 막 이러면서 추면 안녕하세요를 출발을 이렇게 하고 혹시 박구인 씨는요? 박구인 씨는요 돈 없어도가 포지트입니다. 돈 여기까지 하면 됩니다. 잔잔바리에 제가 보니까 센 건 없어요. 센 건 없는데 잔잔하게 흘러가는 여러 가지 개인기들이 정확한 분이 오래 시키면 못하고요. 센 거 하나 나와주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지금 라이브챗으로 또 문자로도 함께하고 있는데요. 우리 이종권 님께서도 목소리에 꿀이 떨어지네요 하시면서 피로가 확 풀린다고 보내주시고 우리 제이제이 님께서도 보내주셨네요. 보이스나 컨셉이 박남정 씨랑 비슷한 것 같아요. 어렸을 때 박남정 선배님 닮았다는 얘기를 참 많이 들었죠. 그래서 초등학교를 다닐 때 동네 누나들이 항상 손잡고 가서 맨날 춤시켰어요. 이거 이거 하나 다 한다는 조각조각 이거 개인기 하나는 해야 되겠는데 이 상도 좀 살짝 비슷했어요. 저희가 첫 곡으로 카사노바를 들었는데 사실 이런 게 위험한 제목이거든요. 잘못 부르면 이게 훅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선경 씨가 워낙 이렇게 모범생 같은 얼굴로 이렇게 귀엽게 부르시니까 노래가 산다는 느낌인데 이게 또 경험담에서 나온 노래가 되셨어요. 아 맞고요? 아 이 카사노바 이 카사노바를 경험담에서 나왔다고 그러니까 제가 무슨 바람둥이나 그러니까요. 나쁜 남자같이 생각하실 텐데요. 그게 아니라 가사 내용 중이에요. 애인 있어요? 라고 물어봤는데 상대방이 애인 있다고 그러면 그냥 바로 돌아서는 그런 멋있는 남자를 카사노바 같다.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제 경험담 맞습니다. 대시에서 안에서 돌아서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럴 수도 있는데요. 경상도에서 처음 서울로 이제 그 가수의 꿈을 안고 상경을 했는데 강남에 뭐 커피숍에 들어가는 거예요. 너무 괜찮은 분이 계셔서 신난다 신난다. 나도 이제 강남에 사시는 분한테 대시를 한번 해봐야겠다. 그래서 저기요. 저 목소리를 딱 드려요. 저기요. 저 시간 있으시면 차나 한 잔 하실래요? 혹시 애인이 있나요? 그러니까 저를 탁 쳐다보시면서 저 애가 있어요. 애가 있어요? 애인 있어요? 애가 있어요? 애가 있어요? 정말 누가 봐도 애가 있어요? 누가 봐도 20대예요. 그냥 애가 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멋있게 이 태자를 놓으신 거죠. 돌아서는 제 모습을 보면서 정말 비굴한데 이렇게 가면 좀 그렇다. 가사로 옮겨져서 그게 돌아서는 그 남자가 진정한 카사노바다. 멋있다. 요즘은 엄마들이 워낙 젊은 우리 저기 혜선 씨도 누가 오면 애인 있어요? 제가 제 경험담이에요. 사실. 얼마 전에 그랬거든요. 애인 있어요? 라고 한 번 해봅니다.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 저희는 지금 현재 여러분과 또 문자로 또 실시간 라이브챗으로 너튜브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 또 들어오고 계신데요. 가수 활동하시면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또 그런 무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많을 것 같아요. 정말 많은 무대가 있고요. 정말 감사한 무대는 이제 어머니들 노래교실이 참 많아요. 그래서 노래교실을 가는데 적게부터 많게까지 많게는 몇천 명 적게는 한 네 분 계신 데도 다녀와 봤어요. 이렇게 많은 데를 다녀왔는데 건강이 안 좋았는데 저와 함께 노래를 부르면서 건강이 좋아했다 하시는 분들이 가장 기분이 좋고요. 그리고 또 에피소드 중에 하나는 노래 부르다가 제가 이 마이크로 이렇게 받쳐가지고 제 이를 칠 거예요. 그래서 이가 앞니가 여기가 깨져서 지금 표시가 안 나죠? 잘 붙여놨습니다. 세상에. 근데 이게 제가 흥분을 내서 무대 밑으로 내려가서 막 놀다가 하시다가 제 팔꿈치 제가 이렇게 받을 거예요. 아, 내가 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누구한테 뭐라 그럴 수도 없고 사실 정말 재밌기도 하면서 이게 평생 가는 에피소드로 남았습니다. 진짜 얼마나 본인 자체 흥이 있으시면 네, 맞아요. 이렇게 이제 다치시면서 그렇게 또 뭔가 좋은 일을 많이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홍보 대사로서 카사노바라는 별명이 있어요. 여러 재단에 가입이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노래를 부르면서 재능을 어떻게 하면 나눌 수가 있을까 하는데 저는 노래 부르는 재능이 있잖아요. 이걸 이제 기부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저를 불러주시는 데 있으면 가서 부르고 대신에 뭐 소외계층이나 그리고 공연을 보지 못하는 분들을 뭐 우선적으로 찾아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은 시간이 이렇게 좀 흘러서 어디 어디 홍보 대사 같은 거 뭐로 하고 계세요? 강태원 복지재단이라고 복지재단 홍보 대사 그리고 문경 씨 홍보 대사를 하고 있고요. 문경을 해야 되겠네요. 네, 그리고 또 구리 농산물 시장 홍보 대사 그리고 경남 스페셜 올림픽 코리아 홍보 대사 그리고 식기세척기 홍보 대사 뭐 여러 가지 진짜 다양한 것들이 많은데 지금 그 구리 농산물 도매시장 홍보 대사 이런 것도 처음 들었어요.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구리 농산물 시장에서 결손 아이들을 한 450명 정도 보육원에 있는 아이들을 도와주고 있어요. 근데 그 아이들한테 뭐 쌀이나 라면 같은 거는 자주 이렇게 배달을 해주시는데 과일을 배달을 못 해주셔서 저희가 비타민을 드립니다라는 캠페인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런 행사를 하고 있다고도 설명을 하고 또 전달도 해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홍보 대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비타민을 나눠드리면 과일박스 만들어서 역시 우리 성경 씨 노래만, 제목만 카사노바지 진짜로 여러분께 사랑을 드리는 카사노바 이렇게 봉사를, 노래를 통해서 또 함께하고 계시는데 그래서인지 전국노래교실에서 인기가 엄청나다고 들었어요. 아까도 노래교실 많이 사셨다는 얘기는 하셨는데 어머니들이 정말 많이 사랑해 주셔가지고요. 가장 많이 찾은 가수 중에 카사노바라는 노래를 전국노래교실에서 정말 많이 찾아주셔서 거의 매번 방송 스케줄이 없으면 노래교실 가서 노래를 부르고 항상 어머니들 만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에는 먹는 거, 이런 거, 입는 거 거의 다 어머니들이 다 해주셔서 건강식품 챙겨주시고 먹을 거, 반찬 어머니들 때문에 살고 있습니다. 노래자랑에서 1등 상금 타왔을 때부터 인생이 뭔가 노래로 착착 들어오시는 인생이네요. 어머님도 많으시네. 카사노바 많네. 어머님들이 많으시네. 제가 어머니들이 한 6만여 분 정도 계시고요. 6만여 분 아버지들이 한 2만여 분 아버지는 또 계시네요. 지금 현재 라이브 체스로 많은 분들이 들어오고 계시니까 잠깐 소개해드릴게요. 김선우님께서도 오늘 짱이야 하시면서 항상 이 기분만 갖고 살자. 내가 진정한 카사노바야 이렇게 팬분들이 계속 보내주셨고요. 6475님 병원에 있어서 힘들고 한숨이 나오는데 선경가수님 통해서 병실에서 웃음이 난다고 힘이 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짜 대단합니다. 우리 모탱인님께서도 MBC 충북 가수 섭외는 최고 내용 하시면서 매주 목요일 아침시간이 행복해진다고 작가님이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열심히 또 섭외를 하고 있고 하여튼 멋있습니다. 2601님께서도 선경씨 카사노바 정말 좋아요. 아침엔 생방송에서 보니 잘생겼다고 그렇게 감사합니다. 저희가 좀 뽀송뽀송하게 잘 나오죠. 그렇습니다. 아까 그 동료 가수들 소개를 잠깐 해주셨는데 박구윤씨 써니씨 이런 분들 신유씨도 제가 알기로 동갑내기로 알고 있는데 얼추다 저기 장가들을 가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말 진짜 매우 부럽습니다. 이상입니다. 계획이 없으신가요? 계획이? 계획은 정말 많은데요. 저는 장례 희망이 예전에 어렸을 때는 대통령, 환사, 검사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장례 희망은 좋은 아빠 되는 게 장례 희망입니다. 그래서 계획은 정말 많은데 아직 저한테 시집오면 고생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조금 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멋있는 부위인데 오늘 짱이야 라고 김선영이 오늘 오셨고 마지막으로 요즘 트로트가 정말 다시 한번 전 국민적인 관심, 사랑을 받고 있잖아요. 기분 좋으실 것 같아요. 감회가 조금 어떠세요? 맞습니다. 이렇게 관심을 집중받을 때 저희들 더 잘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정말 많은 노력하는 가수들 많이 있거든요. 우리들이 많이 쓸 수 있는 무대가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하고 있고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또 하고 있습니다. 아라비아 격언 중에 제가 좋아하는 말인데요. 아무것도 하기 싫은 사람은 구실을 찾고 반드시 무엇인가를 하고 싶은 사람은 방법을 찾는다고 그러는데 관객들이 좋아하고 대중들이 사랑하는 이런 무대에서라면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방법을 찾아서 여러분들 앞으로 바짝 다가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분이 선경 지명이 있으시네. 아라비아 격언이 나왔어요. 멋지네요. 지금까지 멋진가서 성경 씨와 함께 했습니다. 다음 주 트로트 시간에는 강소리 씨를 초대해서 또 재밌는 이야기 나누고 라이브 무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방송 아침엔 목요일 코너 틀어줘. 저희는 성경 씨를 보내드리면서 마지막 곡으로 밥을 한번 살까? 저한테 일단 당장은 안 돼도 지금 노래로서 한번 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나는 라이브를 함께 청해 드리겠습니다. 밥을 한번 살까? 성경 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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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밤에 우리 한번 만나보자 밥을 한번 살까? 얼굴 한번 볼까? 오늘 밤에 우리 한번 만나보자 어찌 사냐 친구들아 보고 싶으나 바쁘게 늘 살아가고 있겠지 사랑도 좋고 사랑도 좋고 성공도 좋지만 성공도 좋지만 그 옛날에 너희들이 그립구나 너희들이 그립구나 첫사랑이 깨졌다고 울고 있을 때 술 한잔에 같이 흘던 친구야 보고 싶다 연자야 보고 싶다 연자야 살아있냐 동수야 오늘 밤에 우리 한번 만나보자 우리 한번 만나보자 우리 한번 만나보자 멋지 사냐 친구들아 보고 싶으나 바쁘게 늘 살아가고 있겠지 사랑도 좋고 사랑도 좋고 성공도 좋지만 성공도 좋지만 그 옛날에 너희들이 그립구나 첫사랑이 깨졌다고 울고 있을 때 술 한잔에 같이 흘던 친구야 보고 싶다 연자야 살아있냐 동수야 오늘 밤에 우리 한번 만나보자 보고 싶다 연자야 살아있냐 동수야 오늘 밤에 우리 한번 만나보자 오늘 밤에 내 가슴 닫힌 친구야 오늘 밤에 내 가슴 닫힌 친구야 그 후에 내 가슴 닫힌 친구야 로봇